Q. 한글자막에서의 자막을 받아보인다. Q. 한글자막은? Q. 한글자막은? 잠시만요 반지좀 뺄게요. Q. 한글자막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빠져요? 빠지라고! 네! 리더윅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몇일을 했지? 19일 6월 19일 6월 19일 6월 19일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캔군 네 아까 하던 우리 멤버들이 이슈가 되는 법 라비군이 이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비군이 이슈가 되려면은 잠깐 가리 좀 알려주세요 라비군이 이슈가 되려면? 라비군이 이슈가 되려면 라비군 붙일 때 할 때 알려와 할 때 알려와 할 때 알려와 할 때 알려와 이렇게 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저를 찍어줘요 아 무릎 부닥쳤어 근데 딴 거는요 그런 건 이슈가 안돼요 그거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러고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돼요 그러면 너부터 집에 가 그러면은 이럴 때 달려와 달려와 어디든지 날 따라와 이러면서 아아 코 파는 거 코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얘도 코 파는다고요? 네 다 코 파요 아 그럼 잠자는 거예요 달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 파는 거에요 코 파는 거에요? 달려와 달려와 어디든지 날 따라와 아아 아 이거 귀엽다 네 세레인청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혁이는 이제 이제 세레인청이 지나러 알았어요 파트가 없는데 넌 날 믿어 있잖아요 넌 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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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니 하나 둘 셋 착 착 아까 혹시 차오차오 들으셨나요? 어 매니저님이 가리셨어요 차오차오 개인기 들으셨나요? 아까 차오차오 차오차오 강아지 강아지의 이제 이모 이모 이모는 이제 이렇게 하죠 차오차오 이제 차오차오의 할머니는 차오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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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차오차오 차오차오의 이제 차오차오 구조할아버지 차오차오 우주 차오차오의 나도 차오차오 차오차오 자오 자오! 자오 자오! 자오 자오! 마지 짐승! 아 아 짧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갖고 싶어도 돼요 하이매! 나 알바프로? 하이매! 죄송해요 받았어요 죄송해요 일단 줘봐 콩빈군 켄군 재밌나요? 너무 많이 받아요 콩빈군 치같은거지? 재밌을 땐 재밌고 재밌을 땐 지금은 어때요? 하이매나 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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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려고 네 어 일어나요 망했어 망했어 지금 저 맞아서 덩트할 기분이 나요 어 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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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맞아 로빅이 말해줄래 로빅 로빅 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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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안녕하십시오 제가... 캣닙... 물통입실 아닙니다 지금 밥 먹으러 왔네요 평균시 유윤희 와우 또 나왔다 그 사이에 야 조용히 해봐 평균시 청양고추와 청양고추입니다 제가 육회전을 먹으러 왔거든요 육회전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굉장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물통입실 아닙니다 평생이 밥 먹으러 나오니까 좋아하시네요 네 오디오 들어가요? 네 들어와요 확인 어떻게 하는 건데? 들려요 여기까지 들면 되니까 집게가 없어서 집게 집게나장입니다 아니 토닝이 좋아 아우 죄송해요 자 오토엑씨 라비기나 네 네 하루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밥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아우 그러면 이제 몇 개 남고 하루에 10개 남고 하루에 10개 남고 하하하하 하루에 10개 남고 하루에 10개 남고 10개 남고 아 뭐 10개 남고 네 아 아 저 젓가락 주세요 이리 있는데? 있으나 아니 젓가락 있어요 아니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인사하러? 156개는 답이 다르네 달라요 원래 나만 다르네 캐럼도 다를걸? 네 마지막에 남은 거 잘하네 야! 네 진짜 인가 야 간이 좀 이거 어디 있어? 눈 뒤지마 눈 흘러지면 눈 안 꺼지 왕이 간고기 오징어 육 questão 소주 떡 그 양파 오징어 오징어 은근히 식사 저만에 맛있지 않게 놔? 이 연습실 들어가고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는 밥을 바로 먹고 연습을 하죠. 이렇게 저희는 평상시에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군것질 하면 돼, 안 돼? 돼요. 하면 돼, 안 돼? 돼요. 자싹, 자싹, 자싹. 어, 안 돼. 나도 먹을래. 야. 자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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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싹. 먹으면 안 돼, 자싹, 자싹. 먹지 마, 자싹, 자싹, 자싹. 아, 콜레. 아. 아아. 응? 음악방송에 갈 때의 우리 빅스의, 빅스 유치원생들의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셀카로 해야죠. 자, 우이, 우이 레오 형 목을 풀고 있어요. 예이 예이 예. 박혜진 선배님 노래. 예이 예. 아픈 날 두고 와. 박혜진 선배님. something big to you. 유치원생 am companion 유치원생인데 노래를 저렇게ptic 잘해요. 이거 보세요. 우이의 랍이 유치원생이에요. 지금 위어폰을 꼽고 머리를 세우고 스모키 화장을 했어요 유치원생이. 떡대가 이렇게 팔근육 봐요. 대단해요. 막내 혁이 유치원생은 통뼈야. 유치원생이 통뼈야. 통뼈일 수는 있어요. 대단해. 유치원생이 통뼈이라. 유치원생들 다 이기겠어. 싸워서. 케이혁 표정이 너무 웃겨. 유치원생 빙이 됐어. 우리 홍빈이 유치원생은 미소가 장난 아니에요. 벌써부터 조각미남이고요. 팔근육이 부러워. 팔근육이 부러워. 그리고 우리 리더 유치원생이에요. 피부가 까매. 근데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왜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그거 여세요. 여세요? 이뻐요. 왜 나만 찍을 때만 자꾸. 어디 갔지? 여기 나왔어요. 우리 리더 N형은 유치원생으로서 여자 꼬맹이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빅스 유치원 TV. 빅스 유치원 TV. 빅스 유치원 TV. 어 난 코가 커요. 유치원생인데 코가 이따만해요. 이따만해. 유치원생 재생 테이프 붙였어. 얼굴에 뭐 났어. 그럼 이제. 우리. 그럼 이제. 이만. 빅스 유치원생들의. 음악 방송 가는. 소풍을 가요. 뿅. 그 반응은 재생 두 Bare. Come on. 놀고있게 시 senhor. 놀고있게 시인lere Whitogene impeachment 이제 연으킬 수 지금 연습하는 었이 도대체 뭐야 fin mais 아 문utosıyı 놓기jos